오늘은 부의 추월차선이란 책을 가지고 부자들이 복리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유튜브 영상이나 많은 전문가들이 복리효과를 이용해서 부자가 되어야 한다 뭐 이런 식의 영상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오늘 그 사실에 대해서 제가 편견을 깨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복리효과로 부자 될 수 없습니다. 되더라도 굉장히 느리게 될 겁니다. 오늘 MJ 드마코가 왜 복리를 우리가 잘못 활용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짚어서 얘기할 거거든요.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복리를 잘 활용한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리로 부자가 되려 합니다. 실제 유튜브에서 많은 분들이 복리를 잘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마치 진리처럼 믿고 그렇게 복리효과를 통해서 부자가 되려고 하죠. 그러나 부의 추월차선의 저자 MJ 드마콘은 그런 것들이 다 쓸모없다고 지적합니다. 왜 쓸모없다고 지적을 할까요? 복리라는 것은 시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부자가 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리효과로 부자가 되겠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복리효과를 이용해서 부자가 되겠다 하시면 30년, 40년, 50년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을 희생하셔야 됩니다. 그 시간을 지불하셔야 돼요. 그 시간 동안은 부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MJ 드마콘은 바로 여기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복리는 시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부자가 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복리를 이용해서 부자가 된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복리라는 것은 그럼 대체 무엇이냐? MJ 드마콘과 말하는 복리는 목돈에 적용해서 강력한 수동적 소득을 만드는 것입니다. 중산층들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복리를 활용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처럼 만원, 십만원, 이십만원 꾸준히 뭔가 저축을 하고 꾸준히 뭔가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그 복리효과를 이용해서 내가 나중에 은탈 때쯤 뭔가 부자가 되는 거 이렇게 복리를 활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부자들은 복리를 그렇게 활용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부자들은 복리라는 것을 소득 창출 및 자산 유동성을 위해서 복리를 활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뒤에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산층은 돈을 불리기 위해서 복리를 활용하지만 부자들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복리를 활용한다는 거예요. 조금은 이제 쉬워지셨나요? 중산층은 돈을 막 불려서 부자가 되려고 복리효과를 이용하는데 부자들은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복리를 활용한다. 이게 바로 이제 중산층, 평범한 사람들과 부자들의 큰 차이인 거죠. 즉, 부자들은 복리효과에 자신들의 부를 의존하지 않습니다. 우리 중산층들, 저 같은 사람들은 복리효과에 모든 걸 걸어서 부자가 되려고 하지만 진짜 돈이 많은 부자들은 복리에 자신의 부, 자신의 부유함을 의존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부자들에게 복리라는 것은 부의 증대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복리를 부의 증대수단으로 삼고 있는데 부자들은 복리를 부의 증대수단으로 삼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부자들의 부의 증대원천은 무엇이냐? 그들의 부의 원천은 바로 사업입니다. 여기서부터 바로 우리가 생각한 것과 부자들의 실제 행동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된 바보로 계속 부자가 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어마어마한 시간을 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될지 않는지도 모르는데 말이죠. 예를 들어서 5천 달러가 있다고 해볼게요. 5천 달러, 우리나라도 치면 5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500만 원에 10% 이자가 붙는 거예요. 그러려면 1년에 해봐서 50만 원 붙는 거예요. 이래서 부자 될 수 있습니까? 이래서 100만 원 정도 될 수 있습니까? 다 못 되죠. 못 되는 거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10% 이자도 굉장히 높은 거죠. 그렇게 해서 부자가 못 되는데 무슨 복리로 어떻게 부자가 됩니까? 그런데 또 이제 한 달에 그럼 나는 200달러씩 200달러이면 우리나라도 20만 원 정도 되겠죠? 20만 원씩 조축해서 3%씩 연이죠. 약간 적금 상품 같은 거죠. 이렇게 이자를 받는다고 해볼게요. 계산해 보세요. 부자 될 수 있습니까? 100만 정도 될 수 있어요? 아마 되지 못할 거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저도 당연히 못 될 거 생각하고요. 특히 빠르게 부자 되기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부자들은 그럼 어떻게 복리를 활용하느냐? 부자들은 소득과 유동성을 위해서 복리를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천만 달러는 오프엔트 이자가 붙는 비가세 상품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천만 달러면 이거 얼마죠? 천만 달러면 이게 10억인가요? 10억? 10억이죠. 천만. 천만 원이니까 10억? 500억. 100억이네요. 100억. 그렇죠? 100억의 오프엔트. 그러면 1년에 50만 달러. 50만 달러면 5억. 5억의 소득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부자들은 이 복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목돈을 금융상품, 비가세 금융상품 이런 것에 투자해서 거기서 나오는 그 복리 이자를 내 생활비나 내 소비에 쓴다는 거죠. 이 소득을 그렇게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들과 준산층이 복리를 활용하는 마음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중산층들은 부를 모으려고 복리라는 걸 활용하는 반면에 부자들은 자신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자신의 자산 유동화를 위해서 복리를 활용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럼 우리가 정말 복리를 활용해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데 그게 정말 맞는 건가? 뭔가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M.J. 드마코는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리 효과를 이용해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데 진짜 부자들은 복리로 부자 든 사람 없다. 너희들이 여러분들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다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복리라는 것은 부자들은 자산 유동화 그리고 자신의 생활비 이런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하나의 수단이지 진짜 부자들은 부의 증대를 복리에 활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은 그럼 어떻게 돈을 모으냐 어떻게 부자가 됐느냐 따져봤더니 살펴봤더니 부자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복리에 목을 매는 동안 부자들은 복리가 아닌 영향력에 자신들의 모든 것을 걸고 있더라는 거예요. M.J. 드마코는 바로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수백만 명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면 수백만 달러를 본다라는 거예요. 수백만 명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면 수백만 달러를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은 복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향력에 집중을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일 여러분들의 자산 여러분들의 작품으로 이득을 본 사람은 얼마나 되나요? 당신은 그동안 여러분들은 그동안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사회적으로 어떤 가치를 갖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고 그 답변들이 예를 들어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는 일이다 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부자가 됐거나 빠른 시간 내에 부자가 될 수 있는 분입니다. 여기에서 물음표를 갖고 있다 하시면 여러분들은 빠르게 부자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영향력의 법칙은 M.J. 드마코가 이 부의 출전을 굉장히 강조하는 개념인데요. 이 영향력의 법칙에서는 규모나 중요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이익이란 것은 판매 개수에다가 그 한 개를 팔았을 때 단위당 이익이 얼마나 되느냐 여기에 순이익이 결정되잖아요. M.J. 드마코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한 자루당 우리가 볼펜 한 자루당 75센트 이익이 남는 펜을 2천만 자루를 판다고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75센트라는 그 금액은 사실 얼마 그렇게 큰 돈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2천만 자루라는 엄청난 규모를 만나게 되면은 무려 1,500만 달러를 벌게 됩니다. 중요도 즉 단위당 이익은 작지만 규모의 큰 규모가 큰 거치에 어떻게 부에 영향을 주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회가 되는 거죠. 반대로 이번에는 규모는 낮을지 몰라도 중요도가 큰 거 400가구 아파트 단지를 파는 건데 한 가구당 100달러씩 이익을 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걸 다 팔면은 한 달에 4만 달러를 벌게 되는 거죠. 이것은 바로 중요도 단위당 이익이 크게 영향을 미친 사례가 됩니다. 그래서 MJ 드마코는 빠르게 부자가 되려면은 규모 중요도 이 둘 중 하나 혹은 둘 다를 가져야지만 우리가 빠르게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규모들과 중요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영향력이 되는 거죠. 규모는 100만 장자를 낳습니다. 중요도도 100만 장자를 낳습니다. 그런데 규모와 중요도가 함께 충족되면은 억만장자가 탄생된다고 MJ 드마코는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집중해야 될 게 뭔지 아시겠죠? 복리 복리 효과를 누려서 부자가 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나의 영향력을 키우는 쪽으로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는 빠르게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백만 명 웃기는 코미디언은 수백만 달러를 벌고요. 수백만 명 고객들에게 서비스라는 기업은 수백만 달러를 벌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운동선수도 아니고 기업가도 아니다. 이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유재석처럼 수출만망을 웃기는 그런 유명한 코미디언도 아니고요. 내가 그렇다고 기업을 만들 수 있는 창업가도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부자가 되지 못하는 거냐? 이런 사람은 빠르게 부자가 되지 못하는 거냐? 그런 사람들이 그럼 대체 할 수 있는 건 대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MJ 드마코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향력을 지닌 출처를 찾아가 그 출처를 위해 일하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박지성 선수 손흥민 선수 돈 엄청나게 많이 벌잖아요. 왜? 수억 명의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축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규모가 굉장히 커지면서 막대한 돈을 벌어둘 수 있는 건데요. 내가 그렇게 뛰어난 짓이 없다고 하면 그럼 운동선수 매니저라고 되는 겁니다. 그럼 운동선수와 가까이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부동산 중개인처럼 부동산 단위가 크잖아요. 그럼 부동산 단위가 큰 그런 부동산 중개인으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MJ 드마코는 큰 숫자의 출처에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부자가 될 확률은 더 높아진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가 여기서 말한 것처럼 엄청나게 사람들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면 그렇게 영향력을 크게 행사할 수 있는 산업 그런 섹터에 가서 일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주변에서 일을 하다 보면 그 엄청난 큰 숫자들이 나에게 알게 모르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수단들을 만들어주고 나도 그러다 보면 점점 영향력이 커져서 큰 돈을 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내 부자가 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부자들이 복리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복리에 대한 생각 좀 바뀌셨나요? 복리에 대한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부자들은 복리로 부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재테크 멘토라는 분들이 다 복리로 복리를 활용해서 부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은 그렇게 부자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부자가 될 경우에는 정말 70, 80이 되어서도 부자가 될까 말까 한 거예요. 그렇게 다 나이가 들어서 부자가 된 게 대체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묻는 게 MJ 드마코고요. MJ 드마코는 그래서 우리한테 복리가 아닌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영향력에는 규모도 있을 수 있고요. 중요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두 가지 그 두 가지가 내가 지금 단장은 없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산업 가까이에서 일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MJ 드마코의 오늘의 말 어떠신가요? 도움이 되셨나요? MJ 드마코의 알려드는 빠르게 부자되는 길 부의 추월 차선으로 여러분들 빠르게 부자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